뭐 인스타 같은 걸로 추첨하면 되는 거 아니야? TVN 뭐 그걸로 해서 추첨해서 장혁이 못 맞춘 국밥 드세요 뭐 해가지고 장혁이 다음 볼지 운동 운명체로 해가지고 나갈 때 카드로 한 번만 쫙 주시면 안 되겠네 카드를 쫙? 저희보기한테? 아산치? 열 끄면서 사투리도 못쓰는데 도망을 하시면 돼 비행에 사투리도 못쓰는데 카드를 왜 대 도망을 제일 많은데 이행이 왜 그거는 세 분이 살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국밥 사장님 주시면 될 거 같아 저희 먹는 동안 잘 먹겠습니다 야 구추를 좀 넣어야 되잖아요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지? 네 맛있다니까 진짜 아침에 돼지국밥이 부대낀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 이야 술 진짜 맛있다 이게 정신없이 먹게 돼 한 그릇 먹고 나면 진짜 하루에 진짜 든든하지 진짜 낮에 잠올 거야 낮에 잠올 거야 낮에 잠올 거야 낮에 잠올 거야 우리는 잠은 안 오겠네 부산에서는 시권증이 금방 온다잖아 너무 2시경에 오시네 너무 뚫어지게 오셔가지고 일단 우리는 안 오겠네요 일단 우리는 안 오지 감사합니다 이제 야 프로 재밌다 이거 진짜 밥도 못 먹고 야 이거 하나씩 먹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근데 이 수육의 밥 두 개 정말 웃기기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게임을 해야 되니? 둥만 줘야 되니? 그럼 우리 눈치게임이라든 뭐 아니 아니 1 1 1 1 2 어 됐다 너희들 먹으면 되겠다 게임을 했잖아 게임을 했잖아 먹으면 되겠다 김치도요 김치도요 와 배불러요 동생들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진짜 맛있지 여기 와서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형이 이름끄더라 제일 튀는 색깔 찾아 안되는데 자 사장님 설마 그 뻔하니까 어차피 이름 같은 거 안 써있으니까 네 네 네 하셨어요? 네 고르신 거예요? 누구 거야 누구? 제껑도 제껑이다 제껑도 제껑이다 빵도 못먹어 형 저는 여기 부산이니까 열 걸 하겠어요 아 오 형이 형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게 차라리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형이 형 뭐가 낫다는 거예요? 되게 미안하네 정말 어?